네 다음은 이제 파워 섹시입니다 와우 와우 자 이것도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따란 아니 여울 여울 언니는 존재만으로 19금도 아닌 29금 원래 모세에서도 항상 섹시를 당당하고 있는데 숙소에서까지 섹시할 필요가 있나 싶잖아요 아 설거지하는데 매우 고무장갑을 끼고 하더라고요 와 그 모습을 보는데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섹시한 눈빛까지 보여줘요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숙소에서는 저희가 직업이 아이돌이다 보니까 너무 짧은 핫팬츠도 입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집에서만큼은 잠옷도 입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한데 애들이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래요 왜냐면 눈동자가 많으니까 진짜 너무 길게 응 아 아 아 아